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은 감찰 쪽으로 조국 사건 관련해서 다시 뭔가 되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영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가로막아서 대검찰청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 미리 통보받고 승인했느냐 그리고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묻고 그 과정에서 소동과 혼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법조 출입기자에 받고 대검찰청도 담당을 해 봤습니다만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검찰총장실 올라가서 외부 행사 가려는 김고수 검찰총장을 맡고서 답변을 하라. 왜 며칠 동안이나 우리가 요구했는데 답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폰의 압수와 포렌식 이미지 측의 과정 자체보기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 특히나 언론과 검찰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있어가지고 그게 더 논란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단 공용폰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와 영장 제출과는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 내용이 검찰 대변인과 언론들에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내용들을 얼마나 어떻게 포렌식했는지는 사실은 대검 감찰구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폰으로 드러나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관한 대화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감찰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사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나 언론의 권력 감시, 검찰의 권력 감시라든지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사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성훈 변호사도 법조인이면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3자란 말이죠. 그럼 기자들의 어제 그 행동이 일종의 집단 행동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집단 행동이죠, 단체로 몰려갔으니까. 이게 좀 과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미 며칠 동안 기자단에서 해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마디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의 행동이 좀 너무 과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김오수 총장이 답변하지 않고 어제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 뭘까 하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권력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통제하고 소통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컨트롤을 하거나 들여다보거나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고리로 삼아서 언론들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언론과 검찰의 관계가 역전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위법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장주의 원칙에 직권남용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일인가. 가령 검찰 부라든지 공수처에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적법과 위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침해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 기자단에서는 어찌되면 전례 없는 강한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감찰과 관련해서는 기보수 총장도 어제 기자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보고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 감찰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기사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했다, 검찰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는 다른 조직과 다르게 상당한 독립성이 인정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개입하지 않도록 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또 별도의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면 부적절한 선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찰부를 검찰의 수재물로서는, 총장으로서는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부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그 전반에 대해서 책임질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검찰사무에 관해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찰부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독립성이 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 독립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영장주의, 적법 절차 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받고 승인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총장으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혹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게 응당, 그 자리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겠죠.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검찰과 언론의 갈등이라는 구조 자체보다도 그렇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특히나 감찰부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이 어떤 독립적인 감찰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행위로 갔을 때 검찰총장은 어떤 책임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를 통보받았다는 김오수 총장의 답변은 승인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승인으로 봐야 됩니까? 통보받았다, 휴대전화 압수했다, 사후에 통보받았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압수하겠다는 걸 사전에 통보받았을까? 이건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후적으로 일단은 해석되는 내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압수를 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김오수 총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감찰과 압수 과정에 있어서 자기는 자세한 건 모르고 결과에 대해서만 통보받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묻고 싶은 것은 승인을 했는지 자체보다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지고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파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대검 감찰부에서 다 관리 감독하고 확인하는 그런 것까지 나아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앞으로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본인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공용폰이고 그리고 전직 대변인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가령 감찰부가 감찰권을 언제든지 상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변인들의 폰에 대해서 압수해서 포렌식들이 갈 수 있고 이것을 제3의 공수처원 등의 기관들이 가져갈 수 있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밤늦게 말이죠. 자신의 대검 감찰부의 입장을 올렸어요. 왜? 대검 기자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했는데 대검 기자단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짤막하게 입장 한 번 발표하고 나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설명을 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검찰과 언론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인 해당 공용폰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간 실책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특정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개체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각 언론인들의 소통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각 기자 언론들의 소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삐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그래서 유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감찰부 차원에서의 유관 표명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는지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찰부가 실무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검찰의 수뇌부가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절차적으로는 감찰부가 한 것이고 총장을 잘 모르는 일이다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이 앞으로 어떤 정보가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압수수색해간 휴대전화와 관련한 보고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결과보고서만 가져갔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실익은 없는데 굉장히 논란만 일으킨 것이다 스스로 이제 말한 표현대로라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워낙 정치의 계절이죠. 모든 수사에 관해서 정치적인 항방이 있는데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적인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은 수사 자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거고요. 그 수사가 아니라 이 기관과 어찌 보면 이 공화국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들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사안에서 항상 필요와 적정함이 있습니다. 검찰 관찰에 관한 규정에서도 항상 적정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잉된 조치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도 유감을 표명했다면 향후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찰 부분만 아니라 검찰 차원에서도 입장표가 명확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뭔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감찰 쪽에서 김경록 씨 하면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로 알려졌는데 이미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진정을 했더니 이 진정을 뭐 감찰로, 법무부가 대검까지 받았다. 서울고공감찰부로 넘기고 서울고공감찰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팀 또 감찰 진행한다고 하고 뭔가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검찰 내부에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검찰과 법무부는 부인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로부터 시작이 됐죠. 역설적이지만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금 현재 후보가 된 것에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 절반, 절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때 강하게 비판이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특정인의 타겟으로 수사를 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찰로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대의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다.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당시 윤석열 총장의 검찰권 행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대선 후보로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검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수사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매초에 검찰개혁을 왜 했을까라는 자문, 자괴감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이제 각 당 후보들이 다 지금 어찌 보면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엄정한 수사 분명히 필요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윤석열 총장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공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하지만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적절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검찰 자체가 완전히 정치의 향방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했던 검찰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저항이라든지 이 모든 얘기들이 다시 원래 시작할 때보다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감밖에 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서서 지금 사실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강요받았다,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내용들이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직후에 하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자격이 유리한 내용인데. 그렇죠. 사법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자각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 시점도 사실은 오묘하고 무엇보다도 이 감찰이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적정성을 평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범위를 넘어서서서 이거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흐름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사실상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은 많은 피를 흘렸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조국 장관이 희생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다시 검찰이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움직임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런 희생이, 그게 희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가장 큰 비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옹호에는 사실은 시작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점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조국 수사만큼이나 조국 조국 수사만큼의 진정함에 대한 진정함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과 아침에 많은 곳에 눈이 내렸다, 이 셋이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상체험이 공식적으로 첫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는 쌓이지 않았으니까 오늘을 첫눈 내린 날로 내린 날씨가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눈과 비가 또 함께 내렸기 때문에 November Rain이라는 노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이 노래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때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해.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당신은 알까?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날, 비가 내린 날, 11월의 오늘. 한 번쯤은 이렇게 자기만의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